정말 칼 퇴근을 잘하더라고요. 퇴근할 방법도 말하면 된다고 안 와서요. 고시간만 기다렸다가 칼퇴근하는 거 같더라고요. 비법이 뭡니까? 비법은 우선 지원이 형처럼 조퇴를 안 하면 돼요. 그냥 6시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가면 되는데 조퇴를 첫날부터 두 번째, 셋째 날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. 사실 형 퇴근을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. 스포야. 아 죄송합니다. 갑자기 공격이 막았다고. 스포야. 스포야. 사과